안녕 반가워요 재래기에요 오늘의 컨텐츠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두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려보기 컨텐츠인데요 전에 세가지 색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엔 두가지 색으로 찾아오게 됐네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깔은 가닥이가 골라줬구요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깔은 덕이가 골라줬습니다 둘이 서로 어떤 색을 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색 하나만 뽑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파란색하고 흰색을 받아왔습니다 파란색하고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또 조합이잖아요 흰색 배경에다가 파란색으로 그림만 그리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메리트를 주고 싶어서 선을 안 따고 올가미툴로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가미툴로 두가지 색의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함께 보실까요? 요우 나는 그리지 요우 파란색 글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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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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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